잠이 쏟아지고 부주해져서 잘 부딪힌 부분 그리고 또 먹다가 안 먹는 날에는 또 반대로 잠을 못 자고 더 우울해지고 반년 전에 약물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처럼 약물의 의존도가 높아져서 끊을 때 너무 힘들까봐 벌써부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약을 한참 먹다가 단약할 때 너무 힘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? 의존도를 높이지 않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약물 얘기는 가급적 안 드리는 경향이 좀 있지만 약물 치료는 어떤 질환마다 권장되는 유지기간이 있는데 그때 정말 의사의 권유대로 유지기간을 다 마친 다음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 중단하는 경우와 그 전에 나아지고 있는 와중에 또는 나아진 후에 충분한 유지기간 거치기 이전에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꽤 많죠 그때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치료 프로토콜에 따라서 권고 사항대로 다 하고 또 중단하는 것도 약마다 어떤 약은 이제 다 유지했으면 그냥 바로 끊어도 되는 약이 있고요 어떤 약은 이제 끊을 때 또 서서히 끊는 게 권장되는 약물도 있고 이것도 다 약마다 프로토콜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느낀 거는 그때처럼 약물의 의존도가 높아져서 끊을 때 너무 힘들까봐 지금 두렵다라는 거 보면은 그때 힘드셨던 거죠 끊을 때 너무 힘들었다 어떤 게 힘드셨는지도 사람마다 달라요 본인은 의존도가 높아져서 끊을 때 힘들었다라고 표현하셨지만 그 끊을 때 힘드는 게 의존도 때문인 경우도 있고 이금님이 답변해주셨네요 작년에 신체화 증상으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중단했다가 복용했다가 반복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끊고 싶은 마음이 컸다 약 복용 중에는 잠이 쏟아지고 부주의해서 잘 부딪혔다 약을 못 먹은 날에는 잠을 못 자고 기분이 더 우울해져서 의존도가 높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면은 임의로 중단했다가 힘들면 반복했다가 한 거고 그 이유가 약으로 인한 불편감 잠이 쏟아지고 부주의해져서 잘 부딪힌 부분 그리고 또 먹다가 안 먹는 날에는 또 반대로 잠을 못 자고 더 우울해지고 이런 현상 때문에 약에 의해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부분 때문에 의존도가 높았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죠 조금 더 도움되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이 잠이 쏟아지고 막 잘 부딪힐 정도로 이렇게 부주의해지는 거는 그게 이제 약의 부작용일 수도 물론 있고 아니면은 증상 때문일 수도 있어요 증상 때문이면 이거는 치료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부작용 때문이라면 이런 부작용을 가지고 약 복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에 대한 불편감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이 정도로 내가 임의로 중단할 정도로 불편감이 있는 거는 주치의하고 소통을 잘해서 약을 바꾸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시면서 조절하면 좋은데 그것을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을 먹다가 못 먹은 날 내가 잠을 못 자고 기분이 더 우울해진다는 거는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뭐 쉽게 말하면은 중독된 거 아닌가 의존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마치 술을 매일 먹다가 술을 하루 안 먹으면 금단현상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만큼 나는 지금 약으로 이거를 덮고 있는 거지 약 빼면은 원래 증상 그대로 나오는 거다라고 또 약은 치료하는 게 아니라고 또 그 현상만 가지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약마다 어떤 약은 그냥 끊어도 되는 약이 있고 어떤 약은 끊을 때 서서히 줄여야 되는 약이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줄여야 되는 약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갑자기 이제 끊었을 때는 반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깐만 나타나는 거예요 며칠 길어야 1, 2주 흔한 게 이제 불안, 초조, 불면 이런 게 갑자기 올라올 수 있고 증상도 갑자기 올라올 수 있고 또 사람마다 똑같은 약을 복용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에 대한 어떤 감각적인 게 되게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아무리 좀 비교적 부작용이 좀 흔한 약을 복용해도 아무렇지 않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모든 약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없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복용하는 약조차도 원래 이제 프로토콜보다도 더 소량으로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도 본인은 이 약으로 인한 불편감을 시간대별로 다 경험하는 분도 있어요 원래는 약을 먹은 날, 안 먹은 날 이렇게 하루마다 큰 차이가 없는 게 대부분이지만 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약을 하루 안 먹은 날에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특히나 신체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약의 반응에도 좀 민감한 편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체와 증상이라는 것 자체가 내 감정을 많이 억압했던 패턴이든 기질이든 그게 몸으로 드러나는 거라서 몸의 감각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예요 신체와 증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약에 대한 반응도 역시나 굉장히 예민하게 느낍니다 이금님은 약에 있어서 아주 섬세한 분이고 그럴수록 더 섬세하게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섬세하게 조절해서 정말 안 되는 분은 저는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 하기 나름입니다 소통을 하기 나름이에요 소통하시면서 권장하시는 대로 약을 꾸준히 충분히 치료 프로토콜대로 유지하시면서 증상을 완전히 없애고 그 다음에 권고대로 줄여가는 것을 하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